아 이거 어떡하지? 다음 주부터 풀스텝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는 거라고는 예전에 웹사이트 만들 때 배운 기초적인 HTML, JavaScript 지식밖에 없는데 뷰는 뭐고 리액트랑 앵귤러는 뭐야? 파이어베이스랑 노에스큐엘은 뭐지? 아 정말 큰일 났네 당장 풀스텝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지식이 필요하군요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하나요? 아 얘 좀 도와주세요 어 뭐였더라 그래 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속성으로 핵심만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 사실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어서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긴 이론교육보다는 간단하더라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디 보자 아 여기 뷰 100분 핵심 강의가 있네요 펫 리스트라는 실전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단 100분 동안 뷰의 핵심 요소 10가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네요 그럼 단 100분만 배우면 뷰를 활용하는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요? 펫 데이터를 조회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모든 기능을 뷰로 만드는 것이군요 와 대단하네요 당장 들어야겠네요 그런데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다가 좀 더 심화된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? 걱정 마세요 뷰 100분 핵심 강의로 기초적인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나면 뷰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뷰 시클트 레서피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패스토어라는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글, 페이스북, 오프, 다국어 지원, PWA, 파이어베이스, 스트라이프 결제 등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앵귤러나 리액트와 뷰를 비교할 수도 있나요? 어떤 게 더 좋은가요? 뷰 100분 핵심 강의와 같은 팻 리스트 예제를 사용해서 배우는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, 리액트 100분 핵심 강의를 들어보고 직접 비교해 보세요 향후에 관련 프로젝트를 해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당장 뷰 100분 핵심 강의를 들어야겠네요 와